안녕하세요. 저는 제가 만드는 비디오를 에디팅을 할 때에는 보통 오픈샷이라는 프리 소프트웨어를 쓰는데요. 최근에 샷컷이라는 그러한 비디오 에디터를 알게 되어서 한번 그 에디터를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더라구요. 예를 들어 비디오를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이 비디오를 그 편집을 컷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타임스탬프 아무데나 눌러서 이 S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쉽게 편집이 컷이 되더라구요. 이 오픈샷에도 이렇게 쇼컷이 있기는 한데 제가 쇼컷을 안쓰다가 한번 찾아보려고 쇼컷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구요.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컨트롤과 K 두 개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래서 샷컷은 S만 누르면 이렇게 잘리는 것에 비해서 이 오픈샷은 컨트롤 K를 키를 두 개만 눌러야 되는 그런 굉장한 고충이 있습니다. 사실 그 비디오 에디팅을 할 때에는 그 타이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섭타이틀 같은 거 자막 같은 거 넣는 거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제가 사용하는 오토아키 스크립트에서 이 키를 리맵핑을 시켜버렸습니다. 그래서 C키를 누르면은 이 컨트롤 K를 보내는 걸로 해서 이 오픈샷 프로그램이 액티브 할 때에만 이것을 이 C키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이렇게 키 하나로도 이렇게 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쇼컷을 리맵핑으로 만들었구요.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그 한국어 튜토리얼 버전을 영상 제작을 할 때에는 영어 튜토리얼 버전에다가 더빙만 해요. 그래서 사운드를 다 없애고 그리고 더빙을 하는데 그 더빙을 할 때도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스크린 리코더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하니까 이 아웃풋 파일이 비디오 파일로 되는데요. 그래서 비디오 파일을 인포트를 해서 오디오만 남겨두는 작업을 항상 하는데 이 작업은 이 비디오 클립을 오픈샷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Separate Audio에서 싱글 클립을 눌러야지 이렇게 Separate이 되는데 샷컷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하나 애드를 해서 여기다가 이 비디오 파일을 드래그 앤드랍을 하면은 오디오로 변환이 되더라구요. 그래서 오디오만 이렇게 Extract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오픈샷에는 그게 없어서 대신에 이 오른쪽 클릭해서 클릭을 하는 것을 그냥 쇼컷으로 바꿔버렸습니다. 그래서 S키를 누르면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비디오 클립에 클릭을 한 다음에 Separate Audio와 싱글 클릭까지 가는 Arrow 키와 그리고 Enter 키를 넣어서 비디오를 클릭을 하고 S키만 누르면은 오디오를 이렇게 Separate Out 하는 그러한 쇼컷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하게 비디오 에디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페셔널에 있으시든 이 소프트웨어,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번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오토화키를 이렇게 사용해서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